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. 오늘은 핸더슨의 레나르 홈스 앱 에머슨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2층 집입니다. 세 가지 모델을 한 영상에 담아 소개 드리니 각각의 집들을 구경해 보세요. 첫 번째 집 모델은 앤디입니다. 1,699 스쿼어 피트의 집으로 방 3개와 로프트 그리고 화장실 2.5개 그리고 투 베이 그라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영상으로 함께 감상해 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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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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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스골피트의 방 3개 집으로 로프트가 있고 방 1개는 아래층에 위치해 있습니다. 화장실은 3개입니다. 역시나 투 베이 그라지입니다. 함께 집안을 살펴보실까요? 다음 영상에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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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HOEP는 62불입니다. 새집 투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. 지금까지 리얼터 제이였습니다.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